아기 철장이 또 왔네 봉구 다시 들어갈 거야 귀여워 죄송했던ities 관자들 관자들 공자 여기 입 안 벽다 공자 가자 이제 가자 더워 가자 언니한테 인사해 언니한테 인사해 언니야 모모야 애기 간다 이제 응? 아기랑 인사해 모모 인사해 봉구야 애기 왔어 응? 여기 어디야 응? 응? 헉 봉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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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라 진짜 들어가 들어가 봉구 엉 봉구 만났어 봉구 봉자 만났어 아유, 벨라다. 아유, 벨라다, 벨라. 벨라다, 벨라. 벨라다, 벨라. 봉길이 도왔어. 봉길. 아유, 정신없어. 봉길아, 동생이야. 봉길아, 동생이야. 여동생이야. 봉길아. 봉길아, 동생이야. 봉길아. 저기 어디야? 응 어머 목이 다 퍼내고 아 진짜 동구 동구 응 저래 들어갈 구멍 찼나 들어갈 곳이 없어 응 내가 다 왜 지랄까 응 응 응 응 응 응 벨라다 코 자라 빨빨먹었으니까 코 자 하줌 자 하줌 자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아 난리다. 너무 밸라다. 진짜 밸라. 진짜 밸라. 봉자역이 어디야? 고양이들 많지? 깐돌이 오빠야. 봉고 밸라다. 봉고야. 봉고야. 봉고. 왜 이렇게 빌라. 봉고야. 봉고야. 봉고 봉고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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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